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릴 거예요. 뭔데 또? 선생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사건사고가 많았다 보니까 미리 알고 피해가자 라는 주제입니다. 적집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갖다 주장이 꼿꼿해야지 되겠지. 근데 참 이런 말을 하기도 내가 이 무석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참 얘기가 꼴꼴한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 무석에 빠져도 안 돼요. 무석에 너무 빠져가지고 무당이 죽으란다고 죽어? 그건 아니거든. 무당집도 무당집 나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딱 들어와서 이제 이 양반에 대해서 어디가 어떤 것을 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점사가 5,60%가 맞았어. 100%라는 건 없어. 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100% 같으면 내가 발바닥에 흙을 안 묻히고 다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명을 믿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나하고 통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여쭙고 힘들어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됐었나 그 골수를 갖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 맞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골수를 풀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그런 골수를 맞췄다고 해서 야 이거다 싶어서 그거를 막 해가지고 과장하게 크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몸이 죽겠는데 그게 다 맞거든. 그러면 자연적으로 빠져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들 갖다 보시는 분들 저도 죄송하지만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만 무슨 방법이 있다 뭐가 있다 막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갖고 진짜 골 아파 죽겠어. 와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더 저기 하고 이거 어떻게 치워주세요 이러는데 그런데 저기 하지 마세요. 보고 듣고 내가 그냥 즐겁게 봤으면 그것을 본 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 궁금하면 무당집에 오셔서 일대일로 면담을 해서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서 된 건가 그걸 골수를 풀잖아요. 풀어서 이 사람은 조상을 풀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신감인데 뭐가 무슨 빙의가 들었다는 빙의를 캐는 것이고 이 집에는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 할머니 때 불리던 신명이 있어서 이 신감 누르면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과장하게 그냥 막 그렇게 그 하나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속는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지. 잘못이지만 오직하면 그 믿고 싶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얘기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과장치가 않아요. 뭐 이거 점집에 가서 갔다 뭐 구술 갔다 뭐 일곱 번을 했네 뭐 여덟 번을 했네 뭐 1억이 들어갔네 1억 8천이 들어갔네 7천이 들어갔네 이러는데 왜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 집 대출까지 해서 이거 했다 이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여기다 빙의가 돼서 빠져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또 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뜯어서 하는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들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신명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런데 현역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굿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이 굿 자체가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이 캥기면 하라는 얘기에요. 마음이 캥기지 않는 거 괜히 억지로 이거 안 하면 당신의 몇을 몇이나 안 하면 아들이 죽어 신랑이 사고나 큰 대형 사고나 트럭에 쳐 엄마가 죽어 누가 죽어 내 집계로 제일 갇혀온 사람을 언포를 논단 말이야. 하게끔 거기에 쏙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가 있잖아 거기서 난 제일 속상한 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다 해서 자긴들이 해서 놓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쁘지 거기에 쏙 가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나쁜 거지. 수가 사나와서 안 좋은 거는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갖다가 주고 안 주고 얘기는 안 해. 만일에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 못하면 그냥 줄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 하고서는 무당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방법으로서 군만 해야지 이러면 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 지금 당장 가서 쌀 갖다 바치고 해야지 내가 쫓아나가서 하니까 얼떻결에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갖다가 구 끼니까 자꾸 끼는 거야. 절대 갖다가 돈 있는 자랑하지 말고요. 재산 있는 자랑하지 마세요. 재산 내가 있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해도 그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사기치는 무당들은 그 재산돈 빼먹으려고 별 저기를 다 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힘들게 진짜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단 말이야. 아니 갖다가 사기치는 사람한테 사기꾼한테 나 돈 많아 내 돈 사기치는 것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쏟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돈 벌기도 힘들어요. 잘 생각돼 판단력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점집도 잘 찾아서 나쁜 거는 꼭 지키고 넘어가고 풀고 넘어가요. 그렇다고 돈 없는데 빚까지 내서 갖다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에는 진짜 제가 약속합니다. 청악만신을 찾아오세요. 그 길을 가르쳐 줄게요. 네. 여러분 청악만신이었습니다. 소지인 선생님 감사합니다.